앞에 보고 가세요 앞에 앞에 보고 가세요 앞에 보고 아 펄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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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좋다 그치 진호 오늘 산책 갈려나 진호야 오늘 진호 산책 간대 몰라요? 선생님한테 방방 타러 가자 그래 방방 방방 오면 안 타는 건데 뭐? 교회 방방 있잖아 응? 응 교회 교회 안에 나미제일교회 안에 방방 있잖아 타러 가자고 내 선생님한테 진호야 어린이집 버스 차에서 마스크 벗으면 안 돼 알았지? 조금 이따 갔어 모르지리 큰 버스가 오나 작은 번ита 온다 온다